지금 내 예상형과 살짝 빗나갔어 예상형과 좀 절반을 못 입겠지 내가 웃음을 잃었어, 코코는 비밀문기로 준비한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 죄가 없어 형, 일단은 그러면 그 바지에 그냥 흰색 기본 티만 한 번 그냥 반파요? 네 오케이 인생 쉽지 않다 기본만 입고 나오는데? 기본, 기본 아, 바지 예쁘다 바지 예쁘다 아우, 뭐야 이거 종종 자랐네 저 눈을 어떻게 해야 돼, 저 눈을? 오케이 모자라도 바꿨어야 됐나?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은 가락이 아니라 머리가 너무 엉망이라 그랬어 형, 그거 잠깐 벗고 모자 잠깐 벗고 여기 잠깐만 쓰고 있어요 이동이? 이동이? 아니, 컬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나는 저 안경은 좀 유리한 거 같아 아, 요거는 괜찮은 거 같아 오, 괜찮아? 아이고, 티셔츠가 왜 이렇게 흰 티가 아니고 투명한 색깔 흰 티가 아니고 투명한 색깔 이게 보이지? 흰 티인데 분명히 입히면 투명해지더라고 오오오 어? 괜찮은데? 완전 레옹 아니야 뭘 자꾸 가리려고 그러네 근데 민호랑 나랑 공통점이 뭔지 알아? 자꾸 뭘 씌운다 아니지 그냥 가야 되는데 뭘 씌워 자꾸 정글라스 씌우고 그래서 씌우고 얼굴이 보이나 안 돼? 이건 일본 60대 같은데? 아니에요, 지금 멋있어요 그 팬파인애플의 프리팬 느낌 티셔츠는 이게 나은 거 같고 이제 안 벗어도 돼요 내가 대볼게 아, 이게 아, 깊은 한숨을 쉬네 땅이 꺼져서 한숨을 쉬더라고 진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 우리의 웃수저가 저렇게 웃질 못한다 아, 그게 너무 부하네 너 아아를 몇 번으로 하는 거야? 어려운 거야, 지금 아, 너 어떻게 왜 잠깐만,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않다고? 아, 근데 너무 화려한가? 송민호 제낀다 그 생각을 하라고 조금 왜 자꾸 웃거나 웃거나 아아 이게 아닌데 약간 부해 보이는 느낌만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만 부한 느낌만 빼면 너무 멋있는데 바지가 이렇게 예쁜데 형, 바지만 이걸로 한번 가려보고 있어 그리고 형, 안에 이것도 한 번만 어디 있어, 아까 그거? 이렇게? 응 됐어요, 호코라 마음의 준비됐어요 나 지금 살짝 응 약간 우원제 같아 우원제? 거짓말하지 마 진짜 우원제 같아 어, 그러면 성공인데? 우원제? 우원제 멋있지 우원제지? 야, 우원제 같지? 어, 나쁘지 않은데? 그래! 아, 수염이 멋있다, 진짜 수염 멋있잖아 그리고 얼굴 슬립해 보이잖아 티셔츠가 배가 확 들어가네 포인트 주위가 그렇지 저 수염 멋있다니까 비니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 게 어 어 아, 약간 아, 얼굴을 가려야 되는구나 얼굴이 문제였던 거지 나 무원제야 무원제 그럼 괜찮은데? 그러니까, 저런 약간 포즈가 나와야 돼 지금 레티튜드가 좀 자기가 어, 잠깐만 어,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, 이제 형, 그거 위에 한 번만 벗어볼 수 있어 이때부터는 가능성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 형 좋아하는 나 형이 형 좋아 아, 근데 좀 작다 아, 근데 약간 좀 걸친 느낌? 요즘 이게 유행이긴 한데 이렇게? 약간? 장코리? 내가 너 본 일으로 제일 근심많아 보인다 오 엄마, 고마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, 그러니까 계속 그 도착점이 있는데 겉에서 계속 돌고 있는 아, 이런 느낌인 거지 볼 결정력이 없는 거지 그니까 아니, 근데 오기는 다 왔어 근처까지 왔어 한참 들어가는 거야 집 앞인데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그냥 저 호피를 자꾸 씌우자 파이네프라저씨 지금 오늘 입은 것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야, 이태리 쪽으로 하는 거지? 나폴리 쪽으로 하는 거지? 아, 지금 예뻐요 나폴리 나폴리 내 꿈이 주드로처럼 있고 이탈리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야 오, 살이 길어 보여요 그렇지 주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주드로의 명작들이 많지만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몸은 많이 다르지만 어떻게 잘해보면 좀 무드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? 약간 느낌이 뭔지 알겠어, 형님 그치? 아, 미세하게 그렇지 그렇지, 네가 아는구나 눈매랑 이게 있어 그렇지 않아 성격해봐, 난리나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태리 감성에 나폴리, 시칠리아 이쪽 느낌 그쪽 느낌 그쪽 느낌 그쪽 느낌 그쪽 느낌 이태리아